뭐 할라고? 이이이이 컵라면 신제품 아 좀 한 번에 말하라고 뭐야? 회드락 컵라면 회드라는 또 뭐야? 이이이 신촌에 49년대 요방은 해장라면 맛집인데 내 주변에선 잘 모르더라고 니 주변? 뭐 알아본 거 있어? 이이 연대 공사업본 오인한테 물어봤는데 네 명은 모르고 한 명은 이름만 들어봤대야 쓰읍... 그분도 술 안 좋아하지? 이이 맞네 너 그걸 어떻게 알았대야? 여긴 술꾼들이 술 마시다 아 됐고! 받아주니까 끝이 없어 어디서 팔아? 시우 편의점 얼마야? 1700원 특징이 뭐야? 이이 청양고추 베이스에 김치 콩나물 들었대야 어떻게 먹어? 이이 숙소한 원진 사치고 동반하고 블록스푼 넣고 뜨식물 벗어 전자렌지 제자마트 2분 30초 돌려갖고 먹으면 된디야 근데 앞에 이이이 안 하면 말 못하는 거야? 이이이이... 아이고 뚫렸네 이이이 내가 할라고 해놓은 건 아닌디 아 됐고! 쓸데없는 거 물어봤네 먹어봐 저거 말 끊으려고 물어봤네 면치기 잘해 맛은 어때? 면이 좀 얇고 얼큰하고 맛있네 맵기는? 이거 얼큰 애긴 했는데 열라면보다 조금 덜 맵다 김치랑 콩나물은 살아있어? 끓였는데 죽었지 들어는 있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것도 맛있는데 난 청양고추라면요 맛있더라고